학포모의고사 5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마다 1회서부터 5회차가 끝나게 되면 주말에 꼭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휘 같은 경우 앞에 유의어 같은 거 제가 정리해 드리면 반드시 꼭 그 주에 소화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2주차, 3주차 갈 때 1주차, 2주차 걸 계속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본인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1번서부터 볼게요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세요 The art, 예술이라는 것은 제공해 줍니다 A non-pharmaceutical, pharmacy 하면 조제라는 말이죠 Non-pharmaceutical approach, 조제하지 않는 그런 접근 방식들을 제공합니다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비조제 방식 그래서 non-pharmaceutical, pharmaceutical, 비약물적인 약물로 만들어지지 않은 조제되지 않은 그런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That, 주격관계 대명사죠 이게 동사 helps 다음은 to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고 아시죠? 이 정도는 All of it 이게 뭐뭇을 줄이다 근심 걱정이나 혼란을 갖다가 줄이는 것을 돕는 비약물적인 약을 만들지 않는 그런 접근 방식을 제공해 줄 겁니다 미술 치료다 이 얘기겠죠 그 다음 여기 나온 provide 예하고 밑에 나온 이 provide하고 병렬 또 예술은 제공해 줍니다 some respite, respite도 좀 봐두셔야 돼요 밑에 어휘를 정리해 놨을 거예요 respite 예, 봐보시면 휴식이란 단어죠 좀 어려운 단어요 자주 나오는 단어는 아니고 respite, 휴식, rest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술은 휴식을 제공합니다 for people, 사람들한테 dementia, 이거 외우셔야 돼요 치매를 가진 사람과 그들의 치매를 가진 사람들의 보호를 하는 보호자들에게 치매를 가진 사람과 caregivers의 보호하는 사람들에게 몇 휴식을 갖다 제공해 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예술은 근심 걱정, 혼란을 갖다 줄여준다 이 얘기죠 All of it 하면 여기 있는 나온 단어 네 단어는 반드시 다 기억해야 되는 빈출어의입니다 All of it 암시하다, 넌지시 알리다 All of it, 이게 줄이다 그 다음 aggregate, 얘는 모으다 이런 뜻이죠 aggregate 하면 좀 헷갈려요 강화하다 어휘 좀 정리할게요 Suggest, 암시하다, 시사하다 또 제한하다란 말 있죠 쉬운 단어 imply, 암시하다 implicate 조금 imply 보다 어려운 단어 implicit,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힌트, 넌지시 알려주다 그 다음 tacit, 시험에 엄청나게 나오고 그 다음 인슈니에잇, 이것도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공무원 의리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2번 바보면 줄이다, 진정시키다, 릴리브, 수두, 쉬운 단어들이죠 럴, 어피즈, 패스파이 기억하셔야 되고 concert, solace, placate, 시험 잘 나와요 sedate, 형용사로 쓰이면 침착한 차분한 동사로 쓰이면 침착하게 하다 tranquilize, concilate 다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 어수이지, 시험 잘 나와요 행정기출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 elevate, 반드시 하셔야 되고 metergate, 완화시키다 mollify, 시험 다 잘 나옵니다 1-3번 볼게요 mo-da, assemble, 쉬운 단어죠 compile, 쉬운 단어 aggregate, congregate 다 아셔야 되고 converge, mo-da, flock, 쉬운 단어죠 cluster, gather는 쉬운 단어 aqua시키다, worsen, 쉬운 단어 it just of age, 시험 빈출해요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 aggravate, 악화시키다 그 다음 deteriorate, 얘도 시험 잘 나오고 deprave, 행정시험이 여러 번 나왔어요 기억 좀 잘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가볼게요 she deeply, 그녀는 아주 깊이, 깊이, feelsful, 느낍니다 그에 대해서 아주 깊은 감정을 느낍니다 who has suddenly, 갑자기 come to grief, 슬픔에 빠진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아주 깊은 감정을 느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공감하다 이런 말이겠죠? 나머지 단어 설명 필요 없어요 공감하다 답 1번입니다 3번 보실게요 What are you doing? 너 뭐하고 있니? I am going to change the light bulb light bulb, 전구죠? 나 전구가 알고 있는 중이야 전구 갈 거야 It burnt out 예, 다 불탔죠? 전구가 다 불탔고 A couple of dictionaries and some textbooks 한 두세 권 사전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야 Are you crazy? 너 미쳤니? What's the matter? 뭐가 문제인데? 노즈 북스 그 책들이 Will sleep 미끄러질 거고 너 자빠질 거야 It's only a couple of feet A couple of feet 한 2, 3 피트 정도 될 것 같아 한 뭐 1미터 채 안 되는 거죠 그럼 위에 봐봐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뭐냐고 1번에 How many dictionaries and textbooks are you studying? 당신 몇 권의 책과 사전을 공부하고 있는 중이니? 뻑히죠? What are you standing on? 뭐 밟고 있니? 사전 두세 개 하고 교과서 가지고 밟고 있어 전구 가려고 그래서 2번 정답이죠 3번에 What kinds of books do you want to buy? 당신 어떤 책을 사고 싶습니까? 어떤 종류의 책? 4번에 What is the best way to change the light bulb? 전구를 갈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너무 쉽죠? 2번입니다 4번 가도록 할게요 4번 조금 어려워요 아주 중요한 문제고 앞에가 분사 구문이죠 Written in haste 제가 분사 구문 얘기할 때 항상 뭐 신경 쓰라고요? 주어 신경 쓰라고 했어요 주어 He is not is to understand the book He is not 이게 이성 판단의 해용사고 사람 주어를 일단 쓸 수가 없어요 이게 틀린 거 그래서 얘를 문장을 좀 바꿔 볼게요 옆에 봐보시면 밑에 as the book 원래 문장대로 바꾸면 as the book is written in haste 성급하게 그 책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 더 북하고 얘하고 주어가 똑같죠? 그래서 얘 생략하고 얘는 빙으로 바뀌고 탈락하는 거죠? 접속사 탈락 그래서 written in haste 그 다음에 요게 요렇게 바꾸면 요게 더 북이라는 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it을 다시 뭐로 바꿔줘야 된다? 더 북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해요 더 북 그래서 뒤에 문장을 다시 더 북 북 is not easy 의미상의 주어 for him to understand 이렇게 요렇게 바꿔야 되겠죠? 요렇게 바꿔주던가 아니면 문장을 다시 한번 바꿔서 앞에 가줘 is을 쓰고 it is not easy for him to understand the 북 요렇게 쓸 수는 있지만 이렇게 북 요렇게 쓸 수는 있지만 요렇게 쓰면 문제가 뭐가 될까요? 앞에 주어가 달라지게 되죠? 여기는 더 북인데 이거는 가주얼 쓰기 때문에 요렇게 쓰면 안 된다고 해요 일단은 요 더 북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건 반드시 하셔야 돼요 모의고사에 엄청나게 출제되니까 요 문장은 맞는 문장이지만 쓸 수 없다 왜? 주어의 동일성 때문에 요렇게 써야지 맞는 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되셨죠? 그 다음에 2번에 독립분사 무인칭 독립분사군에서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girls가 말하는 거죠 girls 이 소녀들은 소녀들이 말하는 거기 때문에 spoken이 아니라 speaking generally speaking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 3번에 comparing to American students 미국 학생들과 비교해 보면 한국 학생들은 spend more time at school 학교에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얘도 문제 조금만 풀어보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얘가 타동사죠 뒤에 목저가 없어요 얘가 그러니까 얘는 뭐로 바뀌어야 된다 수동으로 바뀌어야 되죠 ed 쓰셔야 돼요 compared 원래 문장 바꿔보시면 when Koreans are compared to 아메리칸 스튜던츠 얘 띄고 얘 띄고 얘가 빙으로 바뀌면서 compared 이렇게 돼야 되겠죠 다시 4번 봐보면 의미상의 주어가 아니라 분사 부분에서 주어 꼭 잘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knowing 이게 타동사죠 뒤에 목저절 that it is possible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ing 맞네 우리는 cannot agree with you 당신한테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 4번 되겠습니다 5번 가보시면 이러한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니 what is the reason for doing this kind of exercise 이런 종류의 this kind of 이게 한정사기 때문에 뒤에 여기 안에는 무관사 쓰는 거죠 관사가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한정사 중복을 회피하기 때문에 여기 관사 들어오면 안 된다 여러 번 시험 나왔어요 이런 종류의 연습 운동을 전치사 다음 동명사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 문제가 없고 2번에 depends on 이 메인 동사죠 그 성적은 뭐뭇에 따라 달라집니다 entirely 완전히 뭐뭇에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 전치사 그 다음 동명사겠죠 동명사의 목적어 얘의 소유격이 의미상의 주어 해석 어떻게 된다 네가 그 테스트를 합격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제가 없고 그 다음 3번 봐보면 매번 제가 문법 수업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동사는 자동사 타동사로 쓰인다 이런 얘기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를 정리해보면 예 3번 문장을 여기다 한 번 써볼게요 I think 그 허 얘가 맞는 문장일까요 I think of 허 얘가 맞는 문장일까요 뭐가 맞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개 다 맞는다 이것도 맞고 밑에 것도 맞는다 예 위에 거는 타동사로 쓰인 거고 밑에 거는 자동사로 쓰인 거죠 얘는 자동사로 쓰였다 두 개 다 쓰인다 그래서 dreamed that 이렇게 써도 되고 dreamed of 써도 되고 문제가 없다 여기 자동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지난 밤 이게 last night 과거 부사니까 과거 썼고 산을 오르는 꿈을 꿨다 문제가 없습니다 4번 볼게요 the teacher 선생님은 insist 주장 요구 명령 제한을 나타낸 동사 뒤에 뭐가 빠져 있다 should가 빠져 있죠 여기에 should 얘가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 이렇게 정답 4번 되겠습니다 6번 가볼게요 6번 빈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크리티컬 커멘트 비판의 이런 말들은 include 포함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 진술들을 포함합니다 On physical appearance On physical appearance 뭐에 대한 얘기 외모 육체적인 외모 또 뭐를 포함한다 Stress on weight loss 몸무게에 대한 스트레스 And 병렬이겠죠 이게 병렬 레인 포스 강화하는 것들을 포함합니다 강화 The thin idea 무슨 생각 말라야 된다라는 생각 이상적인 생각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some athletes 몇몇 운동선수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데트 이하를 그 다음 데트 이하의 주어가 누구냐면 negative weight 요 놈이 주어 요거 네거티브 weight related comments 까지 묶어야겠죠 요게 주어다 정확히 얘기하면 부정적인 몸무게랑 관련이 있는 그런 비평의 말들 비난의 말들 from family 가족으로부터 나온 야 너 왜 이렇게 살쪘어 이런 몸무게에 관해서 부정적인 그런 멘트들이 왜 요게 복수니까 오었었겠죠 동사 삐리리한 사건이 될 겁니다 In the development of eating disorder 식이조절 장애의 발달에 있어서 삐리리한 것이 될 겁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include 리막스 요걸 포함한대 그럼 1번에 여기도 다 무슨 단어들 아주 빈출하는 어휘들이에요 mediocre 이거 무슨 말이에요 보통의 평범한 extravagant 낭비하는 사치하는 treacherous 비난하는 반역하는 배반하는 이런 말이죠 피보털 시험의 행정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중추적인 중요한 아주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요게 답이 되겠죠 그러면 어휘정리학 개월 평범한 commonplace 쉬운 단어 루틴 쉬운 단어 클리셰 불어에서 온 미국에서 쓰는 영국에서 쓰는 영어에서 차용해온 단어예요 클리셰 진부한 알아두셔야 되고 스트레오타이트 고정관념이란 뜻으로 많이 쓰이죠 틀에 박힌 스테일 케케무근 진부한 베이너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 험드럼 트라이드 이거 다 잘 나와요 그 다음 2번 바보면 낭비하다 사치스러운 여기 바보면 어디까지 어 요게 다 여기 나온 단어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형용사 형용사 스캔더 요게 동사죠 나머지는 다 형용사 럭셔리어스 사치스러운 얘는 단어를 럭셔리언트 얘랑 비교를 해 두셔야겠죠 럭 슈어리언트 얘는 뭐뭇이 번성한 무성한 이런 뜻이죠 많은 구분 좀 해 두셔야 되고 다음 웨이스풀 쉬운 단어 래비쉬 외우셔야 되고 스리프트가 근검 절약하는 그게 없는 낭비하는 쉬운 단어죠 그 다음 프로플릭게잇 요거 어려운 단어 잘 안 나와요 요거 그래도 알아는 두셔야 되고 프라디걸 시험 잘 나오고 스캔더 잘 봐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배반하다 미트레이 배반하다 쉬운 단어죠 레니게이드 영화가 영화인지 믿은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레니게이드 배반하다 이게 동사고 그 다음 트레이트러스 반역하는 배반하는 형용사 트레이트러스 트리즌 명사죠 이거는 트레이트러스 요거의 명사 퍼퍼디어스 퍼퍼디어스 요것도 시험 잘 나와요 기억 좀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4번 이걸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죠 중요한 바이탈 크리티컬 크루셜 너무 잘 나오고 컨시켄셜 요것도 알아 두셔야 되고 모멘터스 많이 나오죠 프린세퍼 중요한 그레이브 루디멘터리 행정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기본적인 이란 뜻도 있고 베이직이란 뜻도 있고 중대한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 웨이티도 잘 봐두세요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무거운 이게 무슨 말이야 중요한 그 다음 카디널 뜻이 여러가지예요 진홍색에 서수 기수할 때 그런 말도 쓰고 하고 일단 중요한 진홍색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 피버털 행정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정리 좀 잘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6번 됐고 7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7번 봐봅시다 글의 내용과 가장 부합하는 속담을 고르세요 여기에 꼭 알아두셔야 되는 구문들이 있어요 위에 색칠해 놓은 게 주제문인데 꼭 알아두셔야 되는 문장이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 A is 구문 A is one thing thing 그 다음에 B is another 이런 구문이 있죠 무슨 뜻이다 A와 B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 구문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에도 문법 시험에도 여러 번 나오고 one thing another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봐보도록 할게요 위에 one thing 보이시죠 another 별개의 문제이다 이게 가져오고 To believe that 데트 이하를 믿는 것은 Our system of democracy 민주주의의 우리 민주주의 체계가 최고라고 믿는 것 과 Quiet another To impose it impose가 부과하다 우리가 이 믿는 것을 다른 나라에다가 밀어붙이는 것 부과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가 좋다고 해서 우리가 볼 때 민주주의가 옳다라고 해서 다른 나라한테 민주주의를 강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겠죠 This is a blatant 하면 뻔뻔한 아주 노골적인 breach 하면 위반 위반이 됩니다 Of the UN policy UN 정책의 Of non-intervention In the domestic affairs 내정 간섭이란 뜻이죠 국내 일에 대한 간섭을 하면 안 되는 내정 불간섭 UN 정책의 아주 노골적인 위반이 될 겁니다 independent nations 독립국가에 대한 내정 불간섭 원칙의 UN 원칙의 위반이 될 겁니다 Just as much Western citizens 서양 시민들이 Fout 맞서 싸우듯이 For the political institution 정치적 제도 정치 제도에 대해서 맞서 싸우듯이 우리는 Should trust 믿어야 됩니다 The citizens of other nations 다른 국가의 시민들이 To do likewise 이와 비슷하게 행동하도록 그냥 믿어줘야 됩니다 뭐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강요하면 안 된다 간섭하면 안 된다 만약 그들이 Wish to 그들이 바라고 있다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놔둬줘야 된다 Democracy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Also 또한 Not an absolute 아주 절대적인 용어는 아닐 겁니다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나폴레옹은 Used election 선거를 갖다 이용했습니다 그 다음 레퍼랜더 이거 헌법 공부하신 분은 좀 아실 거예요 국민투표가 여러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그 중에 하나를 뭐라고 한다고요 레퍼랜덤이란 말 써요 상식적으로 알아 두시고 레퍼랜덤 라틴어죠 라퍼너 라틴어 우리 이런 거 봤을 거예요 라틴어 복수 단 복수할 때 Bacterium 이런 거 있었죠 Bacterium 이럴 때 이 음을 뭐로 바꾼다 복수로 만들 때 R로 바꾸죠 그래서 얘도 뒤에를 바꾼 게 레 Forender 이렇게 바꾼 거예요 복수 국민투표를 얘기해요 레퍼랜더 그럼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선거와 국민투표를 이용했습니다 투 레스토마이즈 합법화 시키기 위해서 그가 쥐고 있는 권력들을 As new readers 리더들이 마치 그렇게 하듯이 이거 뭐 구문 높게 좀 하신 분들 아시죠 리더들이 그렇게 하듯이 In West Africa South East Asia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오늘날 지도자들이 지도자들이 하고 있듯이 States with partial democracy 부분적인 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주도를 국가들은 are often 종종 좀 더 공격적입니다 뭐보다도 완전히 Unelected Dictatorship 그 선출되지 않은 독재 권력보다도 그리고 이 독재는 which are too concerned with too concerned with 여기 be concerned with 뭐뭇과 연관되어 있다 이런 독재 선출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다 정부의 정당성을 얻지 못한 이런 독재정부들은 Maintaining order at home 국내라는 뜻이죠 국내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신경을 엄청나게 쓰게 될 겁니다 왜 정권의 정당성이 없게 되다 보니까 The differing types of democracy 그 다양한 유형의 민주주의는 Make it 이거 감옥적어죠 Impossibly 목적격포어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To choose 이게 진짜 목적어 선택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Which standards to impose 의문사 그 다음에 여기에 명사 투부정사 이것도 구문 독해 좀 하셔야 돼요 어떤 기준을 부과할지를 선택하는 걸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The US 미국과 European countries 유럽 국가들은 모두 다릅니다 In terms of restraints 어떤 관점에서 다릅니다 Restraints 하면 제약이죠 제약이라는 조건에서 다를 겁니다 On government 정부에 대한 제약이 있어서 그리고 The balance 균형에 있어서도 다를 겁니다 Between consensus consensus가 국민적 합의죠 그 다음에 Confrontation Confrontation 대치 국민적 합의와 국민의 의견 대치의 균형에 있어서도 많이 다를 겁니다 하고 싶은 말 우리 자유민주 체제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약간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나라에 내정 간섭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1번에 The grass 그 푸른 Always 항상 greener On the other side of the fence 다른 쪽 편의 그 쪽에 더 푸르러 보인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무관하죠 2번에 One man's food 어떤 사람한테는 음식이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독이 될 겁니다 요게 정답이겠죠 민주주의가 우리한테는 맞지만 이런 개발도상국 이런 나라한테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다 There is no but 유사관계 대명산의 but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요 된 낫으로 해석되죠 다음 When in Rome 로마에 쓸 때는 Do as the Romans do 로마 사람이 하는 대로 하세요 되셨죠 다음 8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8번 Therefore 보기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인과 접속사 Therefore가 나와 있어요 앞에 원인 나오겠죠 When the days 낮 기간이 Short and darker 짧아지면서 좀 더 어두워지게 될 때 The production of this hormone 이 호르몬의 This hormone 세모쳐야겠죠 이 호르몬의 생산이 Increases 증가가 되어질 겁니다 이 호르몬이 뭔지를 찾으셔야 돼요 이 호르몬 이 호르몬 그럼 이제 봐볼게요 양의 감소의 결과입니다 양 태양빛의 태양빛의 양 양의 감소의 결과입니다 이런 고생하는 사람들이 받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받는 태양빛의 감소의 태양빛의 양의 감소의 감소로부터 나오는 결과입니다 닥터스 의사들은 알고 있습니다 데트 이야를 이 decreased sunlight 줄어든 태양빛이 이게 increases 증가시킨다라는 것을 The production of melatonin melatonin의 생산을 증가시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컴마 동격이죠 이거 컴마 즉 다시 얘기하면 동격 A sleep related hormone 수면과 관련된 호르몬이고 이것은 that is produced 만들어집니다 at increased levels in the dark 어두울 때 증가된 수준으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short dark days 좀 더 짧고 어두운 날들이 감소하게 됩니다 감소시킵니다 얘가 동사죠 또한 감소시킵니다 뭐를 감소시킨다 The production of serotonin serotonin의 생산을 감소시킵니다 이것도 동격이죠 컴마 이거는 화학물질이고 that helps 도와주는 transmit nerve impulse 이제 신경 전달 impulse가 충동이란 뜻도 있고 전달 신경 전달 물질을 전달해주는 걸 돕는 그런 화학물질입니다 serotonin의 생산을 줄이게 됩니다 그럼 위에 봐보면 낮기간이 줄어들고 어두워짐에 따라 좀 더 어두워짐에 따라 이런 호르몬의 생산이 증가합니다 이런 호르몬이 뭘 얘기할까 요 앞에 나온 멜라토닌이겠죠 멜라토닌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고 뒤에는 세라토닌이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eg of serotonin 세라토닌의 감소는 is known to be 모모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a cause of depression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 depression 이 우울증은 may result from 모모세어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the resulting imbalance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불균형 of these two substances in the body 이런 두 개의 물질 몸속에서 있는 이런 두 개의 물질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불균형 때문에 나타납니다 즉 이 두 개의 substances 라는 걸 뭘 얘기하냐면 앞에 나온 멜라토닌하고 세라토닌의 불균형 imbalance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죠 또한 의사들은 믿습니다 a decrease in the amount of the sunlight 그 태양빛에 있어서의 감소가 다음 the body receives 몸이 받아들이는 받게 되는 태양빛에 있어서의 감소가 may cause 약이 시킬 수 있습니다 disturbance 엉망진창이죠 혼란 in the body's natural clock 몸에 있는 신체 자연적인 신체 시계를 회방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사는 믿습니다 데트라고 the combination of chemical imbalance 화학 물질에 있어서의 불균형의 결합 그리고 biological clock disturbance 그 다음에 생물학적 시계의 회방 이런 것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어겠죠 전체가 주어 이런 것들이 result in 이런 것들의 결합이 정확히 얘기하면 이 combination이 주어고 정확히 두 개 묶어서 얘기하니까 그래서 애썼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symptoms 증상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자면 레서지 이거 외우셔야 돼요 무기력 그 다음 oversleeping 지나치게 잠을 자고 weight gain 몸무게가 늘고 근심 걱정 irritability 그 다음 짜증 즉 다시 얘기하면 우울증의 모든 증상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되셨습니다 1번 정답이고 그 다음 9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 봐봅시다 다음 글 전체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the peanut peanut peanut은 땅콩은 유용한 식물입니다 with hundreds of function your hundreds 가 뒤에 꾸며지죠 반드시 수백 수천 할 때 s 붙으셔야 되고 수백 개의 기능을 가진 유용한 식물입니다 지금 뭐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peanut function 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피너츠들은 아 eaten 단지 먹혀집니다 또는 mix into candies 사탕이 섞이거나 과자 파이 다른 그 제과점에서 만드는 그런 물건에 섞이게 됩니다 about half the 피너츠 그 절반의 그 땅콩들이 eaten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먹혀지는 절반의 땅콩들 땅콩 절반들이 이게 주거겠죠 ground ground 하면 갈린다 grind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ground into 피넛 버터 그 땅콩 버터로 갈려지게 되고 the rich oil 아주 풍부한 오일 made from 피너츠 이 땅콩으로 만들어진 아주 풍부한 이 기름들이 be good for 유용하게 될 겁니다 프라잉 푸즈 음식을 튀기는데 아주 유용할 거고 is used for 유용합니다 오일링 머신 그 기름을 만드는 기계 그 다음 making soap and paint 비누를 만들거나 페인트를 만드는 데 유용할 겁니다 지금 뭐에 대한 얘기에요 오일의 피넛 땅콩 땅콩의 기능에 대한 얘기죠 기능 3번에 아프리카 아시안 파머스 그 아프리카 하고 아시아 농부들은 grow 재배 합니다 모를 more than two thirds 3분의 2 이상을 of the world 피너츠 전세계 땅콩의 3분의 2 이상을 경작을 합니다 3번 땅콩의 기능하고 무관하죠 그래서 정답 3번 4번에 even 피너츠 쉴드 심지어 땅콩의 껍질 조차도 아 유스트 비 유스트 동사원형 뭐뭐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다 플라스틱 플라스틱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투 인리치 소일 토양을 갖다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답 3번 되겠습니다 10번 봐보도록 할게요 according to the evans 이거 고유명사 겠죠 대문자를 썼으니까 evans 라는 것에 따르면 클라운 클라운 하면 광대의 신발들은 have never been 결코 편안한 적이 없습니다 광대 신발보면 앞에가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광대 여기 방울도 달려있고 위에 결코 편해 보이지 않는다 other shoemakers 그래서 다른 신발 제작자들은 put a sand strap 이 샌들의 줄을 inside the giant shoe 그 허다른 신발 안에 이 가죽으로 된 이 줄을 갖다가 놓게 됩니다 to hold it 뭐하기 위해서 발을 붙잡기 위해서 그 신발을 붙잡기 위해서 onto the clown's foot 뭐에다 대고 그 신발과 그 광대의 발을 갖다가 붙들어 매기 위해서 the strap 그 줄은 can't cause 약이 시킵니다 the crown's feet 광대의 발이 다치도록 만들게 됩니다 자 안토니 에반스 디자인 안토니 에반의 에반스가 만든 새로운 디자인은 다음과 같은 신발입니다 with a shoe 신발 안에 또 신발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는 fills the front of the 17th 여기 봐볼게요 the 17th inch long shoes 이렇게 묶어야겠죠 17인치 길이의 신발 앞쪽에다가 fill a with b 여기 더 프론트서부터 shoes까지 A가 되겠죠 17cm 17인치의 긴 신발의 앞부분에 A에다가 b를 채워놓다 foam 거품을 채워놓습니다 instead of the heavier materials 무거운 그런 물질 대신에 other shoe makers use 다른 신발 제작자들이 사용하는 다른 무거운 물질 대신에 거품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분사고문이죠 그 신발의 무게를 대략 the same as a sneaker 운동화와 같은 그런 신발 무게를 만들게 됩니다 일치하는 것을 고르세요 클라운들의 광대의 신발은 대부분 발이 크다 이거 발 크는 거 아니죠 그거랑 별개다 신발이 더 크다 클라운들은 큰 신발을 신는다 이게 맞는 거고 에반스도 한때는 유명한 클라운 이런 말 안 나와 있어요 4번에 에반스가 만든 클라운 신발은 기존의 것들보다 편하기는 하지만 다소 무겁다가 아니라 가볍다죠 그래서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남은 주말에 복습쯤 하시길 당부드려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다소 무겁니다 더 instr defeating 그래서 정답을 만든 숙소이 나타낸 숙소이 しく